오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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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하라고! 어떡하라고! 냄새가 나 가지고 놀아준 거 같아. 냄새만 나.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오우야! 어떡해. 뭐 이렇게 피도 타고 털이 안다던데. 방금 너를? 오우! 어! 안 돼! 야, 니 걱정해주는 거잖아. 니 핑핑거리니까, 니가. 네! 이게 뭐지? 그래? 어! 간다! 왔어요? 개피야! 기다려! 어! 간다! 뛰어간다! 어디 가는 거야? 그만! 개피! 엄마, 쟤 또 올라온다. 무서워서요? 아! 따라왔어! 나 뛰니까! 이리 와! 일로 와, 애기! 지금 안 돼! 사랑에 가셨을 때, 그리와, 애기! 이런 걸 안 먹어야 돼! 지금 안 돼! 너무 잘 안 먹었을 때 막둥이, 지금 안 돼! 뭐야 지네 집 가듯이 깎아 먹을래? 간식 먹을래? 간식 좋아? 안 좋대요 그냥 두고 갔어 아 무거워 깊이 너무 무거워 14키로 되지 않을까? 지 집으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어디가 이리와 발은 똥끼 알아듣네 배꼽아 또 하면 어떡해 배꼽이 기다려 거기서 아니 아니 배꼽이 오지 말고 기다려 배꼽이 기다려 너 진짜 신나게 놀고 왔구나 여기다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닌거야 지금 응? 응? 뭔 냄새가 나? 어 누나한테서 뭔 냄새가 나? 배꼽아 어? 뭔 냄새가 그렇게 나 배꼽? 배꼽? 배꼽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꼽아 어디에 그렇게 재밌게 갔다 온 거야 응? 응?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문어 패딩을 왜 핥어 응? 근데 안 돼 거기는 안 돼 그만 먹어 고양이 될 거야 응? 고양이 될 거야 이 꼬마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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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